안녕하세요. 중간점검 다음날 박혜미 씨를 만났는데요. 어머 박혜미 씨. 잔혹교환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보다. 어제 중간점검 복장 그대로 쉬네요.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그 옷을 보는데 아니야 전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니야. 내가 정신 차려야 돼. 이러고 다시 입었어요. 김현철 씨는 뭐 아주 마음 편한 상태겠죠? 아 룰루를 날라겠죠. 굉장히 그 해피할 거야 그 야만 지금. 축제의식에 빠져있지 않을까. 어디 결과에 대해서는. 만족하죠. 그런데 제가 좀 더 즐거기로 했어. 그럴 줄 알았으면. 그냥 3천 원 받는 게. 김현철 씨 욕심이 과하시다. 그렇게 좋으세요? 아우. 풍붙하자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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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